자 지원이 지금 파닉스 두번째야 똑같은걸 두번째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어야 될텐데요 자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펜 펜 하나씩 에 에 는 합쳐서 펜 펜 P는 항상 E는 이 에 어 중에서 에 에 에는 항상 늦 그래서 합쳐서 펜 펜 펜 펜 소리 펜 펜 쓰기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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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기 아이 취 소리 피그 피그 그래서 소리 밀크 하나, 셋, 하나, 하나 하나씩 무 이 을 크 합쳐서 밀크 애원 항상 무 무 아이는 아이, 이, 어 아이, 이, 어 중에서 이 에는 항상 무 어 을 케이는 항상 크 크 합쳐서 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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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밀크 밀크 쓰기 엔 아이 에어 케이 케이 소리 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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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넷 넷 하나씩 느 에 에 트 합쳐서 넷 에는 항상 느 이 에 에 어 에 키는 항상 느 트 트 트 트 그래서 합쳐서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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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했어 알 아 kanske 셀 트 이 트 에 prestig O는 O, O, A, O 중에서 A, S는 하고 중에서 T는 항상 T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A, S R은 항상 R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E CH는 항상 CH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A, S 얘는 R R R R R R R 합쳐서 Ostri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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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O, S, T, R CH Oe, A, S H H Ostrich H가 취 소리를 내냐? H Ostrich Ostrich 리치 합쳐서 오스트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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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문어? 네 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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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트릿 타줘 계속해서 소리 문 문 하나씩 에 무 무 우 우 느 합쳐서 문 문 뜻은 달 달 달 문 문 쓰기 n o ok 소리 문 문 여보세요 여보세요 ok 계속해서 소리 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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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트푸스 아스트푸스 아니요 신화 신화 스크린 아스트푸스 스피킹할 때 그런 거 연습했어? 아스트푸스 이렇게 연습했어 아 떨려요 아스트푸스 아스트푸스 아스튜푸스 아스트푸스 오enez 네 아스트릿 아이 아스트푸스 아스트푸스 압토뿌 퍼스 퍼스 악토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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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어 아 아 시 시 시가 시 소리네요? 트 어 그래서 여기까지 악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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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읽어봐 이런 소리 나는 거잖아 지금 악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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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합쳐서 악토퍼스 여기까지 악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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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악 이거 읽을 줄 몰라? 악 악 악 오 오 시 트 오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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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얘가 내는 소리 오 오 오 아니 얘들 둘이 합쳐서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냐고요 악 악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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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토퍼스 이렇게 악 악 악 도 악 악 악 피는 항상 2 OK O는 O, O, A, O O 중에서 O 그래서 여기까지 A, A,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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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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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, A, A P는 항상 2 U는 U, U, O 중에서 O S는 Z Z Z Z 중에서 S 그래서 이렇게 Paws 다 합쳐서 Octop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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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O OK Octopus 소리 Octopus Octopus 쓰기 O O C T O P U S O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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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C C C C C OK 계속했어. 모여서 NOSE 어 수업 중인데 내가 한 5분 뒤에 전화할게 어? 하나씩 네 O O Z 합쳐서 NOSE 애는 항상 네 O는 O, O, A, O O, O, A, O 중에서 O S는 Z 중에서 Z E는 원래 E, E, O 인데 여기서는 소리 안나고 대신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. 이 글자 이름 뭐야? O O 그래서 합쳐서 NOSE NOSE 뜻은 코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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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쓰기 시험 말하기에서는 잘 못 읽었는게 한 두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쓰기 시험에서는 하나, 둘, 세개 틀렸으니까 붙여봅니다. 네 OK 지연이는 지난 시간에 했던거지? 네 OK 오늘은 패드만 하면 되겠어요. 다 맞았어요. 퍼펙트 다 맞을거지 지연이 감사합니다.